야 규민 또 죽는다 규민 또 죽는다 둘 다rik 둘 다필 둘 다 옥상 엎드려있어 하나 더 하나 더 형 나 받을 수 있어 나 그냥 옥상 타러 간다 ó aprende? recognizing 야... 뒤에 쫒아오는게 우리팀 아니었네? 뭐야... 육명 아니었네 이거? 육원 적원의 누이介시고 ㅎㅎㅎㅎㅎ 무지했는데 내 집에 있는거 아냐? 와줘 봐 아 맞나봐 맞다니까 서시와 둘 아니었어? 손과 하나였어 손과 하나였어 저거 맞아 저거 맞아 가까운거 맞아 다운 살려 이거 쏴줘야 돼 뭐야 허리 위에 기다려 포커줄게 서치 안 뒤져? 안 뒤져? 포커 어 돈다 일담해 잘 깐거였구나 씨딸새끼 씨딸새끼네 아 나는 씨딸 야 야 형 진짜 개미치 개말리게 폭 두개 못해 난바리 기절되어 있는거야? 주변에 있어 낙선 안 펴졌으면 잘한다 그니까 죽었을거 같은데 잘하면 죽을게 아 이 새끼 이모야 가봐 1타야 쏴 본다 아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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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케이 들렸어? 나만 들렸어? 니가 올라와서 살려야겠다 니가 올라와서 연막비가 업고 들어가니? 계속 나만 쟨다 어 아니 이모야 들렸냐고 어? 아니 저거 보여 저거 포탄 머리 맞출 수 있을거 같은데? 와드가 하나 눕혔어 하나 붙였고 아 저거 뭐야 아 나 저쪽으로 눕혔구나 와드에서 포싱 오네 와드 하나 있을걸? 와드 있어 아직 있어 사운드나 안보여 이거 내가 낼치고 아유 뭐 저쪽 안들겼다 와드한테 누운거지 지금 눕혀놨어 와드 뚫자 아 저쪽으로 돌아가야돼 밖에 기자시킨건 킬 떴다 지금 2번 와드쪽 시작 나 가 가 가 나 타갔어 방안에 있어 방안에 있어 하나 둘 셋 나 힘이 들어와있네 와드 중앙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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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인데 눈치가 없다 눈치가 애들이 그래서 한쪽으로 피킹해버리네